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박 기자, 국민의힘이 조금 전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경기 성남시에서 보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매년부터 5살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4살과 3살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후 성남과 용인 등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권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국민의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합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8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수도권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갔다고요? 네,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를 찾아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휴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한강벨트 등 격전지 후보 지원 유세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휴일인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밭 다지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이 지역구에 집중하는 동안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 한강벨트를 돌며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인데요. 오늘은 특히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배제된 박용진 의원도 격전지인 서울 강남권 지원 유세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의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제3지대 정당들도 주로 수도권 유세에 공을 들이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서울 마포, 새로운 미래는 경기 하남과 서울 동작, 개혁신당은 인천과 충남 등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오후엔 김해와 부산 등을 돌며 PK 지역에서 정권 심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총선 관련 소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정치회 교육과 개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 소식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하면서 살려달라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읍소작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돌입하고 첫 주말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지금 아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아주 바쁘게 다니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대담 시작하면서 현 시점에서 여야 판세 총평 한 말씀씩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정기나 교수님. 글쎄요. 조심스럽습니다만 D-10 남은 시점입니다만 선거 초반 분위기는 그동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파동 영향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높은 지지율과 나름대로 선거에서 유리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2, 3주 전을 기점으로 확 변화되면서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 그 속에서 야당의 지지율과 총선에서의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 현재는 좀 유지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선거 막판까지 10일 남았습니다만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과반론 더 나아가 범야권 200석론이 나오는가 하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러다가는 100석 이하로 참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지금 흐름 속에서는 자칫 위기론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또 과반론이 오히려 또 지지층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흐름은 야당의 어떤 우세 흐름입니다만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의대 증원 이슈라든지 또 투표율이라든지 마지막 막말 파동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선거 승패가 결론되어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보통 선거의 3요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물은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좋은 인물들을 많이 구성했다라기보다는 워낙에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되는 비명, 횡사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괜찮다 이런 어떤 지경이었다가 갑자기 구도로 바뀝니다. 구도로 바뀌면서 정권 심판론이 확 또 불이 붙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바람으로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구도에서 일대일이었다면 바람을 누가 형성하느냐. 바람은 주로 벨트에서 형성이 됩니다. 무슨 벨트, 무슨 벨트가 사실 바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민주당이 좀 악재가 생겼어요. 지금 가장 선거에서 나쁜 것이 아빠 찬스라는 부분,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두 후보가 아니라 굉장히 좀 겹쳐지고 있거든요. 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도리어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 예를 들어서 한강 벨트는 주로 종부세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결이 되면서 1대1에서 상당히 지금 마지막 10일 동안을 어떻게 누가 더 선점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다가 다시 뭔가 조금 여당을 향한 분이 변화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 지점입니다. 가능성도 있다. 이 지적을 주셨어요. 여성웅 전 행정관님. 저는 다시 원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야권, 민주당 약간 우세 전망으로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종근 대사 문제 사임시키면서 이걸로 이제 약간 불리한 이슈들을 약간 잠재웠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특정 인물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진 않겠지만 양문석 후보,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투기 의혹 문제 이런 게 불거지면서 다시 원점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 무당층 잡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막말 이렇게 센 발언들 이런 거 하면서 보수 결집, 실망한 보수층들 투표장이 끌어나오기 위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김윤형 부대위원님. 저도 여성웅 전 행정관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부도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뜻이었고요. 저희가 총선 자체를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세를 전략을 짜거나 그런 적이 없는 상황인데 단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집권 여당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씩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나마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 많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대 총선 이전에 이긴 이후에 이겨본 적이 없는 지역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보니까 지도부가 가는 곳 어디를 갔냐 이걸 가지고도 아주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훈 변호사님, 지금 보면 첫 번째 주말 어디를 갔냐면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서울 선거의 초박빙 지역이라고 꼽히는 이른바 한강메시지역을 지금 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년 전과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2년 전과 비교를 할 거냐의 차이예요. 4년 전 총선에서는 사실 서울에서 강남 이외에는 국내 힘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파란색이었어요, 민주당을 뜻하는. 그런데 2년 전,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즉,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구, 서울에서의 구를 보면 대개 한강벨트입니다. 그리고 한강벨트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동산 값이 좀 높다고 여겨지는 지역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부세벨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용성, 노동왕도 나중에는 얘기해야 했지만 마용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경제심문에 부동산 면에서 장식했던 얘기예요. 마포, 용산, 성동. 즉,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컸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벨트를 형성으로 해서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 지역이 다 한강벨트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다시 복원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겁니다. 수도권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울과 인천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하다. 경기도는 조금 어렵다. 이런 지형에서 서울과 인천도 어렵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다시 어느 정도의 보험 내지는 안정화된 승부처다라고 이웃권자들한테 인식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10일이 정말 힘들어진다. 그래서 수도권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양쪽 후보다 가장 내가 복원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를 쫓아간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만 합쳐도 100석이 넘기 때문에요. 정기단 교수님. 여기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는 건데 판세를 한번 분석해 봐주시죠.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강남 3구 8개만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경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의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지지층 텃밭이라고 알려진 영남이라든지 호남은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거 전에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부동층이 가장 많은 또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의석수 또한 120석에 육박하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이 여야의 당연한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선거 판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것이 호남이었다면 그 흐름이 이미 서울 수도권에 상륙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4년 전 총선 때와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사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민주당이 그 자당의 힘으로만 180석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석 의석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소위 이른바 현 정권 심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180석에 육박하는 정도의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분위기가 비슷하다.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이 특히 서울 앞서 얘기했던 한강벨트 지역에서 지난 4년 전과 똑같은 이를테면 한 2, 3석을 빼놓고는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후보 인물 경쟁력에서 뒤처지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이 서울의 여론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소위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다시 점화되고 또 고물가 또 이종섭 전 대사 논란 의정 갈등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여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선거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이고 그것이 곧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일 연속 서울 경기 지역을 다니면서 흐름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정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어떤 특정 사안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론에 반영되는 시점 자체가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론에 반영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생한 여러 악재들이나 위선적인 모습 자체가 여론에 조금씩 반영되는 게 현장 요소에서 느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치인들이 현장 요소에서 제일 무서운 건 무반응이고 그 다음 안 좋은 게 비난이나 비판이고 가장 좋은 게 옹호나 환호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요소 현장은 비판과 옹호 그 사이에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각 진영의 대열이 약간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어제, 오늘 그리고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약간 조급함이 묻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판세 분석을 할 때 지난 총선 가지고 민주당이 약간 대승할 거다. 안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우리의 목표는 151석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수치로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렇게 약간 겸손한 모드, 약간 어떻게 또 저쪽에서는 부자, 약간 엄살이다, 몸살이기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는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확 달라졌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선거였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대표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약간의 우세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세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유승민 전 의원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개별적인 지원 유세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종훈 변호사님, 민주당이 김부겸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딱 앉히면서 뭔가 원팀이 되고 있는 거랑은 다른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의 그런 여의도 화법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색을 떠나서, 개파를 떠나서 모두 다 좀 끌어안지 않겠냐 이런 일부의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정치 행보나 혹은 리더십을 보면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4년 전에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어요. 21대 총선에서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리스크. 리스크는 가장 힘들었던 게 막말 리스크거든요. 각 개별 의원들의, 후보들의 어떤 막말 리스크도 각각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원팀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대규모 어쨌든 선대위원장들도 많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모셔오고 선대위원장 많고 정말 중지인들 다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왜 처참하게 졌을까? 그러니까 전략과 전투에서도 실패하고 중심이 되지 못했다. 누군가 정말 책임을 지고 하나의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탑 세력이 없었다. 이게 이제 학습 효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개월 동안 보여준 원톱이 물론 힘의 버겁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메시지가 일정 정도 일관성이 있고 뭔가 앞으로의 비전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막말 리스크가 일단 사라지고 이런 점들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원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또다시 무엇인가를 붙여서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이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아마 4년 전보다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분석을 하는 거죠. 실제 선거에서는 효과가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중도층한테 호소력이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끌어안았을 때 뭔가 더 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승민 의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태도가 바뀌었어야 돼요. 어떤 태도가 바뀌었냐면 작년에 11월까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에 내가 떠날 것인데 그 결심을 12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을 보고 자신의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겠다고 한 게 이제 12월 말이에요. 그 정도에서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백의종견 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선언을 했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다 좋은데 선거에 내가 이 당에서 남아있겠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계속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당에서 반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좋아하지 아니하는 유권자들은 진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 했을 때 도리어 중도표보다 더 심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아쉬워요. 그런 대목이. 자신이 난 진짜 받아들일 수 있다.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였으면 저는 달라졌을 텐데 그런 태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끌어안아 봤자 표에 큰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어요. 정기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다면 상황을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어찌 보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될 상황이다. 지금 여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도움조차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누구 도움을 받겠다는 것인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야당만 하더라도 이해찬 고문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3인 어떤 선대위원장 체제를 가져가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원톱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선거 경험이 있습니까? 초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의 흐름이 좀 악화되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좀 전에는 조급해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동안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2조 심판론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또 막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심지어는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쓰레기 같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역대급 비호감 총선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다. 이건 뭘로 설명할 거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의도 문법을 속성으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아니냐. 이제는 선거 이전에 최소한의 이성과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당이라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정말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때만이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데 심지어 유승민 의원조차도 끌어안지 못하는 선대위가 어떻게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겠다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30초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그다음에 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대표는 초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초보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에 초선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하자마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1년 수개월 동안 보여준 표현들이 뭐였습니까? 아니 개와 쓰레기는 정말 품격 있는 저는 상대를 한다면 품격 있는 용어이지 지금까지 1년 수개월 동안의 어떤 민주당이 보여줬던 용어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과 차별화를 지적을 하셨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가장 차별화를 보여줬던 게 열린우리당 시절의 여권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한테 차별화를 보여줬죠. 청와대에 뛰쳐들어가서 당신 말이야, 당신이 하는 건 안 그랬죠.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고 고함을 질러세고 이병한 비서실장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모사 정치한다고 그러고. 차별화를 해서 어떻게 됐죠? 500만 표를 정동영 의장이 졌습니다. 여당 대표가 차별화를 해서 선거에서 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보완하고 어떻게든 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대표거든요. 저는 수평적 관계에 우는, 하는 그런 민주당의 진영의 분들한테 아이고, 그래서 차별화를 해서 500만 표를 지셨습니까? 라고 대묻고 싶습니다. 자, 차별화 이야기 나왔어요. 이종훈 토론가 한 번 더 드렸으니까 우리 청균장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고물과, 또 이종섭 대사 논란, 의정, 갈등 이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의 해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철되고 정부 여당의 하나의 힘으로 나타나면서 아, 그래도 정부 여당이 이런 민생 문제와 중요한 어떤 의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차별화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선거운동을 야당 대표만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계속 2조 심판에만 매몰돼 있다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파도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조차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 교수님 지적해 주신 이 의정 갈등 문제, 한동훈 위원장이 해법을 내놓아야 된다는 부분.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짚어보기로 하고요. 여성농정원 행정관님, 유세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천 갈등의 상징과도 같았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지금 앞서 저희가 리포트도 봤고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같이 지금 유세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공천 잡음,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몇 주 연속으로 계속 민주당 얘기를, 잡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금 이야기, 유승민 의원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국민의힘은 유승민 의원조차 끌어안기를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월 달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공천 갈등의 정점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분열 양상으로까지 보여줬던 그런 인물들을 다 같이 이제 포함 안고 하는 선거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대위 출정 시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그때 이제 임종석 실장이랑 같이 껴안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민주당은 이기기 위해서 다 이제 끌어안는구나, 절박하구나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선대위 일정 마치고 민주당의 어려운 지역구조, 낙동강 벨트에서 아마 언론 보도에는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험지해서 싸우는 민주당 후보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원팀 정신, 우리는 분열하지 않았다, 정권 심판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뭉쳤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거 유세, 이런 전략들을 계속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뤄야 될 이슈가 워낙 많아서요. 빨리빨리 넘겨보도록 하죠. 우리 김윤형 부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이슈가 있어요. 지금 4월 10일 총선 날 전에도 계속 여러 건의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당연히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선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일정이라고 보십니까? 저희한테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죠. 일단 우선 모든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계양 주민들한테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역 관리하기도 벅차고 지역 발전시키기도 어려운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당대표 역할 수리하냐, 자기의 사법 재판 출석하냐 계양 주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거대 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법 리스크 관리하기 급급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롯이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고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민심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에겐 굉장히 유리하고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도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유세 현장은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도부 또 후보들의 발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윤회판이 사실상 매우 불리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됩니다. 일꾼을 보관했더니 일꾼이 자기가 무슨 주인 지배자 왕, 황제인 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면 용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들은 명백하게 쓰레기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유사 현장에서는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하면 그러다가 좀 막말도 나올 수도 있고 선을 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그래도 예전보다 요즘 선거로 올수록 더 이런 후보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과 다르게 SNS라는 게 생겼잖아요. SNS는 이 방송, 그러니까 MBN 같은 어떤 방송이 있다고 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동영상을 찍고 뉴스를 시간에 올려야 되고 그런데 SNS는 안 그래요. 당장당장 그냥 찍고 그 현장에서 바로 확산되면 빛의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떤 확대, 재생산되고 재생산되면서 직접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딩들이 어느 수위까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싶은데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바로 악영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영향과 그래도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어떤 표현을 쓴다 외에 그 경계선은 사실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표현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조급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계획돼 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이전과 이후가 딱 구분이 돼요. 뭐냐, 선거 유세 시작하자마자 이 표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 전과 선거 유세 시작하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서 선거 전략상 나온 바로입니다. 전략상, 어떤 전략이냐면 이거죠.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죠. 지지율이 좀 더 안 좋았던 어떤 상황들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언급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호감, 비호감 다 합쳐서 이종섭 대사 얘기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패턴이 달라야만 한다. 왜? 그래야 자신한테 또 집중을 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뭐죠?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 이재명이 갑자기 돼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지금 먹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든 쓰레기든 얘기를 하고 그게 물론 비호감을 들리실 분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비난이, 비판이 쏟아지고 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도가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대단히 전략적이었다는 거죠. 종기남 교수님. 이런 거친 발언을 하면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기사도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집토끼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의 그 지지층을 뭔가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것을 노리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좀 더 과격하고 거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자극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전에 이정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 전략 차원이라면 저는 오히려 땡큐로 답해주고 싶어요. 땡큐다. 민주당 입장에서 땡큐다. 민주당 입장에서 땡큐다라고 하는 얘기로 답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선거 결과에 조급해지면 말이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유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내지만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지지층을 최대 결집을 해시켜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중도 무당층을 어떤 세력이 견인하느냐가 반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도 무당층이 민감한 게 막말이고 거친 자극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막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했다고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막말과 소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이런 발언들은 다른 겁니다. 이를테면 875원 대파 한 뿌리 값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후보가 있으면 이건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인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욕설, 비방, 막말,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중도층과는 멀어진다고 하는 선거방정식을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인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언 논란 하나만 더 짓고 가보죠. 김윤영 부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의사와 관련해서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이 발언이 또 화제예요.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가족이 조국 자퇴 이후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도 굉장히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발언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마피아라는 단어가 워낙 자극적이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부각돼서 그런데 전체 발언을 다 들어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모두 다 태행적으로 각오만 집착한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앞둬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모두 과거에만 메몰돼 있어서 모두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발언이었는데 물론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일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사님 혹시 언제까지 국내에 계실 예정이신가요? 공수처 조사 다 받고 나가실 예정이세요? 걱정하셨던 얘기들 황사무소 문제라든가 이종석 대사회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 구성원 전부가 우리 대통령께서도 진짜 이번 총선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남은 3년의 임기는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웅 전 행정관님,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를 압독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마무리가 아닌 거일 수 있어요. 선거에는 표심에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표 앞에 장사는 없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봐야겠죠? 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권이나 권력이 거스를 수 없다 이걸 보여준 것 같고 민주당 후보들은 그 점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석 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그냥 기욱하지 말고 바로 해임을 시켰어야 되는데 즉각했어야 된다. 네, 즉각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도 작가님 회의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도주대사, 럭정섭 이런 프레임이 다시 갇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너무 질질 끌다가 선거 국면이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국민의힘 후보들조차도 어제 이종석 대다 해임 소식 그리고 대통령의 수행 여부 들리니까 그 유세 현장에서도 바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시를 얼마나 질질 끌었냐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바로 본인이 해결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등의 실마리는 아니고 약간 떨어가는 뭔가 민심의 흐름에 약간 이걸 중단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각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정 교수님, 지금 당연히 비슷한 시각이실 것 같은데 사퇴가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이죠. 이를테면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정권 심판론을 증폭시킨 방아쇠 역할을 한 게 이종석 전 대사 임명이고 사퇴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즉 사실은 이 국면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권 심판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렸어야 될 사안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임식 경기를 해임을 통해서 대통령이 여론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국민 여론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종석 대사의 사퇴가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고 또는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면 자체를 바꾸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다. 그것이 되려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과정부터 사퇴 과정까지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선거운동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흐름을, 정권 심판론의 이 흐름을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지금 좀 뒤늦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주셨어요. 이종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서 사실상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깼거든요. 임명부터 사실 저는 대단히 대단히 정보적인 판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른 거랑 상관이 없어요. 총선의 선거에 직면해서 유권자들 한 사람씩 만나보고 아니 이게 최상병 사건은 원래 이런 건데부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찬 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손톱만큼의 어떤 불길만 딱 던지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그냥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선거에 임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서 대통령실은 1년 수개월 동안의 어떤 국정운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뚝심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틀린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에 임했을 때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국정운영과 똑같아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르거든요. 늦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는 있어도 분명히 지지율 반등에 이거를 제로로 삼을 수 있다. 그럼요. 고집하고 끝까지 안 하는 거나 혹은 더 늦게 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끊어내는 것이 그나마 가장 최선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 부대변인도 이게 지지율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이종섭 대사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임명 절차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수사관이 없는 헌병에게 수사 외압을 했다는 주장 자체도 공수처의 논리 자체도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에게 일일이 다 이런 사실을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권위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앞으로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선거에 미칠 변수 또 다른 것 바로 의정 갈등이죠.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입니다.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에 의료 개혁에 대한 발언까지 보셨습니다. 이종윤 프로그램관님. 이 의정 갈등은 처음에는 국민적인 호응과 지지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으로 의대 정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또 뒤로 갈수록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숫자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은 좋았었던 건 분명했고 이런 여론들. 그래서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평가라고 하신다면 의정과 관련된 의료 개혁에 대한 저평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것들이 앞서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한 지적들인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대 그런 집권 여당 내지는 대통령이 중간에 총선화하는데 진축 제정을 한 건 처음이에요. 다 확대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왜냐하면 돈 풀고 하면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역대 어떤 진영의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긴축 제정을 해버렸어요. 인기 없습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해야 된다. 국가의 채무가 선조가 되니까 해야 된다. 여기서 갑자기 또 제정을 확대시키면 우리나라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섯 가지 전부 다 옳다고 여기는 걸 밀어붙였잖아요. 의료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서야 쇼트로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늘 국민들에게 이걸 하겠다. 그리고 이걸 완수했다라는 게 국정 홍보로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각인될 수 있다면 이걸 굳이 선거 앞두고 국정 홍보, KTV가 이렇게 쇼트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대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은 뜻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의사들이 철밥통을 지킨다라고 동의를 해요. 마지막 단계가 결과거든요. 다 좋아요. 뜻도 좋고 과정도 다 좋고 다 지지를 보내지만 그러나 결과를 빨리 내야만 한다. 결과가 없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뜻이나 과정 그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빛, 협상이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빨리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균화 교수님, 지금 2천 명 여기에 꽉 지금 우리 정부와 또 의사단체 이 부분에서 서로의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안철수 국민대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의사 출신이에요. 이 발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증원 규모를 재검토하자 여권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선거 전에요. 저는 그걸 손대지 않는 한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게 2천 명이 무슨 금과 옥조도 아니고요. 2천 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OECD 국가가 정하고 있는 증원 규모 숫자도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 소위 의정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처음 시작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국민 80% 이상이 의료 개혁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의정 갈등으로 변질되버렸습니다. 법과 원칙으로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치라는 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해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개혁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총선 시작하면서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약속 대련 은운 나왔습니다. 약속 대련이라도 해야지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런 의정 갈등을 매듭질 책임이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 갈등은 한 발씩 안철수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등을 타협하고 조정해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지금은 집중할 때다. 자, 의료 개혁에서 뭔가 성과를 냈다. 의정 갈등을 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자, 그러면 지지율이 확 오르느냐. 저는 그 대목은 그다음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 여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파장이 있을지는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그 파장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듭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중요한 책무가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의협 회장에 임현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상당한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겠다. 또는 보건복지부 2차관의 파면을 내걸기도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과연 정부와 대화가 될 거라고 보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지금 대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에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정부가 선거만 바라봤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슈를 크게 확산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정운영과 총선을 일치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의사 증원을 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의료계획에 절실하다는 것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국민들의 민심과 정부의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의사단체에 갖고 있는 생각을 이견을 최대한 줄여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가 최대한 그런 협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 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의료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거에 상관없이 이 부분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아니 지금 선거 앞두고 왜 이런 민주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이 이슈를 이상한 전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쳐서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조절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이 의료계획 아니면 의대 증원 문제에 관련된 약간 이 동력이 지금 더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이 약간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 약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1억으로 하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말은 수임객사를 다 쓴 것 같고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명한테 100억을 뜯어내는 것보다 100명, 1000명, 1만 명한테 100만 원씩 뜯어내는 게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말입니다. 다단계 범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160억 아래니 괜찮다? 22억쯤 괜찮다? 수임계약서 안 썼으니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조국 혁신당 후보,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정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마침 지금 성함이 똑같으세요. 배우자, 이 논란의 배우자 이름이 이종근 변호사인데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들 드려봤죠.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에게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0건 정도를 남편이 수임을 했었기 때문에 정관예우라고 하면 한 건당 1억씩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정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60억 정도는 해야지 정관예우입니까? 그렇다면 안대희 대법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혜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 안대희 대법관이 당시 금액이 27억이에요. 10개월 동안 27억입니다. 그런데 정관예우로 27억이나 지금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고 해서 후보자 사퇴했어요. 당시에 조국 교수 뭐라고 했습니까? 막 비난의 글을 또 댓글로, SNS에 올렸어요. 27억이 뭐냐. 이렇게 초 그 수임을 해도 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종근 전 검사장은요. 9개월간 41억을 번 겁니다. 따져보면 지금 박은정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160억이 아니니까 안대희 후보자는 사퇴 안 했어도 돼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당시에 17개월 근무하고 16억을 벌었다고 해서 청문회 때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난한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러면 160억이 안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9개월간 40억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정관예우가 아니다. 정관예우가 뭔지 다시 한번 개념을 해볼까요? 바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그런 다단계 사기범에게 22억의 수임료. 법조계에서 22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22억에 수임료 받은 게 정당하다. 수임료를 써서 정당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국 대표가 강령을, 이 당이 강령을 어떻게 지었냐면 1번이 검찰개혁이고 2번이 민생경제회복입니다. 1, 2번이 다 말이 안 돼요. 1, 검찰개혁 전관예우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렇게 본인도 얘기했고 2, 민생협호 1조 6천억 원의 피눈물 나는 피해자들의 돈을 그대로 그 일부를 수임료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민생과 직결되는 후보거든요. 물론 남편이라고 하지만 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부인과 똑같이 검사 시절의 검찰개혁을 함께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 없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아이고, 160억이 안 되면 전관예우가 아니다. 아이고, 수임계를 썼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아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말을 곰곰이 곰곰이 되살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교수님,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된 사건, 모든 사건에서 수임을 했던 거 내려놓겠다,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끝날 수 있을까요? 뭐,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160, 우리가 전관예우를 받았더라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된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수임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의 문제도 아니고 친윤검사냐 반윤검사냐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오히려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변호하는데 그 경력과 전문 경험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합의조차 어찌 보면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뭔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관예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지금 돌풍에 이어서 파죽지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박은정 변호사 문제라든지 또 김준영 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후보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평가할 것은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요즘 선거 유세 현장에서 2조 심판론을 꺼내 들고 있어요.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론인데 이게 정권 심판론에 맞서는 카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유세 현장에서 좀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심판 또 이재명 조국 심판하자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당 약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을 심판한다. 이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계속 검사스럽다. 검사 이미지만 계속 부각된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당 대표로서 민생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약간 이런 비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사람 범죄자야. 이 사람 악당이야. 이 사람 내가 잡아넣겠어. 이 사람 내가 심판하겠어. 이런 이미지가 약간 국민들한테 볼 때는 약간 호소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었습니다만 못 다룬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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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